인천시 남동구 남천동에 위치한 860평 규모의 부지가 파격적인 가격의 매물로 나왔습니다. 현재 창고와 농산물 창고로 사용되고 있는 이 부지는 총 4필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지 내에는 50평 규모 창고 1동과 비닐하우스 3동이 포함되어 있으며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어 투자 가치가 높은 곳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해당 부지는 인천시 남동구의 핵심 위치에 자리 잡고 있어 교통 및 생활 인프라가 우수합니다. 안산, 안양, 김포, 검단까지 차량으로 약 30분 거리에 있습니다. 주변에는 버스터미널, 경찰청, 남동경찰서, 시민회관, 롯데백화점, 농산물도매시장 등이 있어 편리한 생활 환경을 제공합니다. 한 인근의 첨단산업단지가 현재 공사 중에 있어 미래가치가 더욱 기대됩니다. 부지에서 1km 내 인천시청과 이마트가 있어 행정 및 쇼핑에 편리성이 좋습니다. 그 외에도 문학경기장, 소래포구, 월미도, 연안부도, 송도신도시, 인천대공원 등 주요 관광명소까지 차량으로 10분 이내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가족 단위의 생활 편의성은 물론 상업적 활용 가능성도 함께 지닌 매력적인 입지 조건을 의미합니다. 활용용도는 체육시설, 주유소, 병원, 차고지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교통 여건이 뛰어나며 인근 시내버스 노선을 통해 인천 시내 접근이 좋고 시외버스 터미널과 고속도로 진입도 수월한 교통 요충지로 손꼽히며 대출은 1금융권에 15억 원이 있습니다. 기존의 부동산 매입은 경제적 여유가 있는 소수 계층의 전유물로 여겨졌으나 최근에는 실속을 중시하는 투자가 새로운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부지는 투자 가치가 높은 부동산으로 한 번쯤 답사하여 시장 조사를 해보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것입니다. 내외 뉴스 통신 이천수입니다.